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를 비교해 보면 두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요나입니다. 이 바요나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니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은 현륙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바로 바요나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요한이 써 5장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뜻은 바로 독생자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이 독생자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믿지 아니하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요나 비둘기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되고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낳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잉태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성령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바요나 베드로도 역시 비둘기 성령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요나 베드로도 바요나인데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게 되면 결국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뜻은 베드로는 죽게 되더라도 그 음부의 권세 아래 메어 있지 않고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이제 부활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도 역시 3일 동안 땅 속에서 지내시고 3일이 지나간 후에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게시록 1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살았노라 내가 전에 죽었지만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이제 왕노릇을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요나 시몬 베드로의 경우도 음부의 권세를 네가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역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왕으로 무덤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가지 공통점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 조건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두 공통점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요나 비둘기 성령으로 태어나게 될 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나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나 둘 다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실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는데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천국의 열쇠는 예수님께서 게시록 3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망과 여기는 다윗의 열쇠라고 말씀하셨고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게시록 1장 18절에서는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천국의 열쇠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과 음부의 그 자물통을 열고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베드로 네가 음부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될지라도 너는 그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무덤의 문을 열고 무덤에서 다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또 비둘기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우리 온 인류가 꼭 배우고 알아야 되는 천국의 열쇠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75억의 이 지구인들이 지금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유전자를 연구하고 장수 유전자를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할 수 있을까 그것을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 천국의 열쇠 이것이 우리가 무덤의 열쇠를 열고 무덤에서 나와서 생명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이 그만큼 중요한데요. 요나의 표적은 삼낮 삼밤 땅 속에서 계셨던 예수님의 길 이것이 주님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길을 발견하고 이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같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그 특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표는 바로 천국의 열쇠인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진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깨닫게 하는 열쇠를 열어주시면 저희들은 이 천국의 열쇠를 깨닫고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갈지라도 이 천국의 열쇠를 받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무덤을 열고 다시 생명을 얻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이 독자, 이 독자라고 하는 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독존하시는 참 하나님의 형상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셨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말을 요약하게 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 우주에는 딱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유일하다,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인데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형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라고 하는 이 단어만 똑바로 깨닫게 되더라도 저희가 삼낮 삼밤 땅 속에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생명인데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되식고 또 되식임질하고 계속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면 이 단단한 음식을 우리가 소화하게 될 때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빛이 비추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둘기 성령의 아들로 태어나서 비둘기의 표적을 깨닫게 되면 저희들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여기에 보시면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우리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들도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백성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라는 것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다시 말해서 삼낮 삼밤을 너희가 똑바로 곧게 이해하라 바르게 이해하라 라고 하는 뜻인데 주님의 길을 곧게 하게 되면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길을 미리 알고 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주를 예비한다라고 하는 표현이나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같은 표현인데요. 노아가 방주를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오늘날 우리들이 걸어가게 되는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주간에 10일 동안의 행적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간 10일 동안에 걸어가신 이 행적은 우리들이 앞으로 걸어가게 되는 10년 동안의 행적을 나타내 주신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환주간 10일 동안의 행적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곧게 똑바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게 되는 길을 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1년도 예수님께서 배단위에서 잔치를 베푸시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여러분께서 참여하게 될 때 여러분께서 앞으로 우리 그리스인들의 장례식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잔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국은 결단코 예수님의 만찬을 맛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지금 2021년도에 예수님의 잔치의 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바 요나 성령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의 표적을 연구하고 요나의 표적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2021년도가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는 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께서 2021년도에 모든 문제들을 다 2차 차선책으로 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2021년도에 여러분께서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게 될 것이고 2021년도에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걸어가게 되는 이 길들을 확실하게 깨닫고 여러분의 우리 성도들의 장례식 핍박의 기간 대환란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준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은요 삼낮 삼밤 땅 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주님의 길을 곧게 펴기 위해서 연구하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서 마지막 날 부활 때 부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더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삼낮 삼밤 땅 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나침판입니다. 나침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나침판이고 이것이 바로 지도입니다. 지도. 그래서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내 길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내가 맹세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것은 확실하게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인데 내 길 다시 말해서 삼낮 삼밤 땅 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너희가 알지 못하게 되면 너희들은 결단코 영생을 얻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못박아서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시고 이 삼낮 삼밤 땅 속에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께서 마음가운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삼낮 삼밤 땅 속에서 그거 몰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저에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6장 16절에 보시면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다투는 일에 있어서 최후 확정이라고 했습니다. 최후 확정.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삼낮 삼밤 땅 속에서를 몰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마음 깊이 사랑하게 되면 우리들은 영생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삼낮 삼밤 땅 속에서 몰라도 됩니다. 그 과거에 일어난 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맹세한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은 결단코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낮 삼밤 땅 속에서를 몰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삼낮 삼밤 땅 속에서 이 내가 걸어간 길을 알지 못하게 되면 너희들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확고하게 맹세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삼낮 삼밤 땅 속에서를 연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단코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진실로 속히 오십니다.